미디어유스 김아랑 기자, 1978년 출간된 조세희 작가의 소설 엘티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지티 이하 엘티난소공지티은 지난 2월 15일 조세희 작가의 일주기를 맞아 개정판으로 재출간되었다. 엘티난소공지티은 출판된 지 46년이 되었지만 판매 부수 150만 부를 돌파하며 현대에도 꾸준히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고 있다. 엘티난소공지티은 산업화가 진행되며 재개발 지역에 거주 중이던 가난한 김부리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들은 왜 지금도 조세희 작가의 난쟁이에게 관심을 갖는 걸까? 현 시대에서 난쟁이의 의미는 무엇일까? 현 시대에서 난쟁이의 의미 어쩌면 우리는 모두 난쟁이다. 이는 단지 엘티난소공지티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시와는 비교도 안될 크기의 경제성장을 이룬 지금의 현실에서도 우리 주변에는 난쟁이 가족이 있다. 그들은 여전히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난쟁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난쟁이는 주인공 김부리와 같이 불행히 삼전체를 뒤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엘티난소공지티을 읽으면 그 시대를 힘겹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난쟁이라고 느껴진다. 김부리의 자녀인 영수와 영호영이는 한국 70년대의 노동문제를 적나라하게 겪는다. 그들은 잠도 아끼고 약을 먹어가면서 일하지만 아주 적은 보수를 받는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부당한 노동행위폭력 탄압 등을 겪음에도 그들은 그만두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하나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들 역시 난쟁이 외형적 의미가 아닌 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역시 이러한 난쟁이들은 존재한다. 현 시대에도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강제적인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의 일조차 포기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이들도 있다. 그들이 바로 현 시대의 난쟁인 것이다. 가난은 가난을 낳으며 대물림되고 돈은 돈을 낳는다. 현 시대의 난쟁이들이 김부리와는 다른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즉 언젠가는 떨어져 바닥에 내려 꽂힐 그들의 공을 던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많은 체계가 변화해야만 한다. 난쟁이 가족의 담담한 반응 엘티난 소공치트은 입체적인 인물 영의와 평면적 인물인 김부리의 대조나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반어법을 통해 강조되는 불행의 이미지 등 재미있는 요소가 많은 작품이다.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보이는 장면은 담담한 난쟁이 가족들의 반응이다. 그들은 집이 철거되는 상황인데도 침착하고 담담한 반응을 보인다.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차분한 반응은 다소 낯설고 이상하게 보인다. 하지만 실제 철거 대상이 되면 그 상황이 단순히 분노와 같은 격렬한 감정으로만 가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걸 독자들은 책을 읽으며 점점 깨닫게 된다. 그들의 감정은 분노보다 더 큰 암울한 무력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불행의 구덩이로 밀어넣은 그 압도적인 권력과 마주하며 그것이 너무 거대하고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들을 상대로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암담함이 그들을 초연한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이 슬픈 현실은 그들에게 분노와 같은 감정의 표출마저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만 있고 답은 나오지 않는 철거촌의 참담한 현실은 분노마저도 쉽게 터뜨릴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현대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150만부의 판매량을 돌파한 스테디셀러인 조세희 작가의 엘티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지티 개정판은 현재 베스트셀러로 예스24 교부문고 영풍문고 등 여러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